안녕하세요. 오늘은 The Last Horror 64카운트 1월 인터미디에이드 차차 레벨에 퇴근은 한 번 있고 리스타트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왼쪽 1분의 1 턴 포드 스텝 위드 플립 앞으로 스텝 롯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1분의 1 티버턴 오른쪽 1분의 1 사이드 손동작 같이 해서 카운트 할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왼쪽 8분의 1 턴 스텝 롯 스텝 포드락 리커버 비사이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턴 히버턴 체중 오른쪽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포드락 리커버 스텝 롯 스텝 오른쪽 8분의 1 턴 보면서 재즈 박스 크로스 카운트 손동작 같이 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폴드 비사이드 사이드 포인트, 비사이드 사이드 포인트 오른발 크로스 놓고 왼쪽으로 8분의 7 턴 1시 반 방향까지 천천히 4박자로 언와인드 턴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5 오른발 워, 워, 스텝, 롯 스텝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턴 7시 반 방향 오른쪽 2분의 1 턴 하면서 셔플 백 1시 반 방향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6 오른발 백 왼쪽 8분의 1 턴 12시 사이드 크로스 샷 스텝, 사이드, 홀드, 비사이드, 사이드, 비하인드,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7 오른쪽 4분의 1 턴 오른발 포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턴 왼발 백 오른쪽 2분의 1 턴 셔플 턴 왼발 포드라 리커버 위드 스윗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8 오른쪽으로 4분의 3 턴 12시 방향까지 워크 4번 걸으시면 돼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포드라 리커버 코스터 크로스 백 두게더 크로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2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스텝 12시 방향 돌면서 스텝 놓으면서 힐 탭 스텝 왼발 플립 이때 어깨를 앞뒤 앞뒤 하시면 돼요 1, 2, 3, 4 4, 32 카운트 하고 태그 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1, 2, 3, 4 Thank you for watching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7, 8